빵빵 타세요 수익버스 오늘도 기름 잔뜩 넣고 달려왔습니다. 수익을 위한 베스트 드라이버 김준호 기사와 함께할게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오프닝 화면이 또 생겼더라고요. 기사님과 저의 얼굴이 이렇게 나왔는데 깜짝 놀랐네요. 맞습니다. 오프닝 화면까지 생기니까 그동안 인턴 기사에서 제대로 된 정식 채용이 된 기분이 나서 굉장히 기쁘네요. 네 그럼 오늘도 정식적인 마음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낮에는 미국 대선 TV 토론이 끝나고 이 해리스냐 트럼프냐 좀 우열을 가리기 바빠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시장 안에서는 또 2차 전지주가 강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사실상 해리스냐 또 그리고 트럼프냐 결국에 생각했던 것보다 해리스가 굉장히 토론을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트럼프도 당황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관련된 테마 종목들이 올라간다기보다 전반적으로 그동안 시장에서 좀 약했던 섹터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도 2차 전지 섹터들이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은 전혀 뉴욕 증시와 똑같은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관과 또 그리고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가능성 때문에 금융주들이 뉴욕 증시에서도 크게 흔들리면서 다운은 조정 나와주고 나스닥만 상승 흐름이 나왔던 시장이었는데요. 그걸 고스란히 국내 증시도 코스피 금융주들 중심으로 하락 흐름 나와주고 있고 코스닥이 오랜만에 에코프로 비엠과 LNF를 필두로 한 2차 전지 섹터의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장이 강한 모습을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전자 상승법을 좀 반납하고 있고 또 이번 주 다음 주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이다 보니까 시장의 강한 상승은 좀 제한적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이 많이 빠졌다라는 어떤 인식과 또 저가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시장의 하방보다는 또 그리고 확실한 종목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시 교통 상황도 전해주셨는데 기사님의 선고안이셨던 건지 우리가 또 담았었던 수익버스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어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퓨런티어 올라탔었는데 이틀 만에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맞습니다. 이틀 전에 제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테슬라 향 자율주행 관련 대장은 탄력도 면에서 대장은 퓨런티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고객사가 LG 이노텍과 삼성 SDI의 카메라 모듈을 조립하는 장비와 검사하는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글로벌 1위의 카메라 모듈 조립 장비 기업이 됐다. 테슬라의 어떤 이제 카메라 모듈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워지만 가까워질수록 카메라 모듈 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다가 10월 10일 테슬라의 로봇 택시 공개를 앞둔 시점에서 퓨런티어는 강하게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도이치뱅크에서 처음으로 테슬라를 목표가를 상향하고 탑100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95달러까지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탑100주로 선정한 부분들이 결국 지금의 전기차에도 선도 기업이지만 자율주행과 로봇 쪽에서도 글로벌 선도 기업의 위치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졌어요. 그래서 올해 모처럼 2차전지, 또 그리고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섹터가 강하게 움직였던 것도 테슬라 향 수혜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퓨런티어가 오늘 가장 강하게 한 16%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졌어요. 그래서 1차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2만 원은 가볍게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2차 목표가 다시 한번 2만 2천 원 설정해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1만 6천 원으로 상향 조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 2만 2천 원까지 또 한번 질주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런 수익버스 오늘도 두 대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첫 번째 수익버스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노선 어디로 가볼까요? 최근에 상대적으로 많이 말씀을 안 드렸던 시원한 빨간 시장을 기대하며 빨간 버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시원한 빨간 시장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시원한 파랑인데 새빨간 빨간 버스. 좋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빨간 버스, 장기버스 탑승해보도록 할게요. 어느 마을로 갑니까? 네, 일단 반 테슬라 향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어요. BMW 마을이 있고요. 벤츠 마을이 있고 제너럴 모터스, GM 마을이 있는데 오늘 떠날 마을은 그래도 국산 현대차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현대마을로 떠나보도록 할게요. 테슬라 관련해서는 퓨런티어로 수익을 냈었는데 현대마을에서는 또 어떻게 수익을 내볼까요? 번호 공개해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버스 번호는요. 바로 307-950 버스를 타고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307-950번 버스 타고 달려보겠습니다. 공개해주시죠, 이름. 네, 일단 테슬라가 퓨런티어라면 현대는 현대 오토 에버만한 게 없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를 감당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 배터리 메이저먼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전기차 화재 관련돼서 정부에서 종합 대책이 발표됐는데 그에 따른 후속 대책도 조만간에 발표된다고 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 아닐까. 배터리 메이저 시스템은 그 기술이 고도화만 되면요. 화재가 나기 이틀 전, 하루 전에 직접적으로 오너에게 연락을 취하는 조치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내연기관의 화재도 못 막듯이 전기차의 어떤 화재는 완벽하게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관리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 보고 있고 사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배터리 메이저먼트 시스템, BMS 관련해서 글로벌도 선도지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업인 현대 오토 에버와 또 그리고 2025년까지 전차종을 SDV 전환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현대 오토 에버가 향후 현대차 그룹의 어떤 미래를 선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 보고 있어서 실적도 너무 잘 나왔고요. 3분기 실적도 더 잘 나올 것이라 전망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기업 특성상 한 번 실적이 찍히기 시작하면 쉽게 내려오지가 않습니다. 매출의 90%가 순이익으로 잡히고 한 10%가 R&D 비용과 인건비로 잡히기 때문에 3분기 또 2025년까지는 꾸준하게 매출 성장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에 첫 번째 버스로 현대 오토 에버를 들고 와봤습니다. 3분기 실적까지도 좀 기대를 해보면서 현대 오토 에버 올라타 보도록 할게요. 얼마까지 달려가 볼까요? 일단 현재가에 편안하게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17만 5천원 라인대를 설정해드릴게요. 그래서 1차는 17만 5천원, 존절 라인대는 13만 5천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17만 5천원으로 설정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수익 버스도 올라타 봐야겠죠. 자, 이번에 타볼 버스는 빨간 버스에 이어서 어떤 색깔 버스일까요? 네, 새빨간 빨간 버스를 타봤으니까 두 번째는 시원한 파란 버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진짜로 시원한 파란 버스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을로 달려가 볼까요? 네, 오늘 떠나볼 마을은요. 오늘 핫한 마을로 한번 떠나볼게요. 자율주행 마을이 있고요. 또 반도체 마을에 어떤 반발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바이오 마을이 있는데 오늘은 2차전지 마을로 떠나보겠습니다. 오, 이번은 자율주행이 아니라 2차전지 마을이네요? 맞습니다. 오늘 2차전지가 오랜만에 반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최근에 시장의 어떤 하락이 나올 때마다 그래도 시장 하락을 방어해주고 있는 섹터가 코스피에서는 배터리 셀 기업, 코싹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를 필두로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당분간은 이 흐름이 유지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2차전지 마을을 골라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기대를 해보면서 2차전지 마을로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몇 번 버스 승차 대기 중인가요? 네, 두 번째 탈 버스는요. 바로 011, 500번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011, 500번 버스 타고 가보겠습니다. 버스 이름 공개해 주시죠. 바로 한농화성이라는 버스를 두 번째 버스로 끌고 와봤는데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대전환자 재료, 은극재부터 시작해서 엔캠, 전액 관련된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시세가 분출되고 있어요. 특히나 테슬라가 상승하면서 LNF, 양극재 기업도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2차전지 안에서 투심이 회복된다고 했을 때 꿈의 배터리라고 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 쪽도 수급이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 마찬가지로 전기차 화재 대책 관련해서 전고체 배터리 정부에서 강력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처음으로 예산안에 편성하기도 했고 국내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특히나 삼성 SDI가 가장 빠른 속도로 개발을 착수한 상태인데 2027년도에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전에 비 샘플을 일부 슈퍼카 업체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다는 어떤 찌라시성 보도도 나와준 상태인데 일단 다른 건 모르겠고 이 전고체 배터리 쪽에 정부와 또 그리고 국내 대표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 관련해서 세부 방안으로 결국 전고체 배터리도 가장 핵심 수혜로 떠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 규모가 2035년도 기준으로 한 32조 6천억 정도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양극재, 응극재 사이에 있는 그 분리막을 없앤다고 했을 때는 그 안에 양극재와 응극재가 더 많이 들어가고 또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화재 위험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전고체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전제하에 한농화성을 두 번째 버스로 들고 와봤습니다. 네,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언급을 해주셨고요. 한농화성 올라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어떻게 설정할까요? 네, 일단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현재가에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여기 직전 고점 부근대였던 2만 1천 원을 1차 목표가로 설정해보도록 하겠고 손절라인 때는 1만 6천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2만 1천 원, 손절라인 1만 6천 원 제시해드렸으니까 꼭 체크해보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두 가지 수익 버스에 오늘도 탑승 도와드렸습니다. 방송 끝나고도 좀 다른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어제도 제가 장 끝나자마자 자율주행 총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공식처럼 외워라, 테슬라는 피론티어다라고 어제 콕 집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16%의 상승 흐름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전이, 제가 자율주행을 총정리했으면 오늘은 로봇 한번 총정리해볼 테니까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엠벤굴드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끝나고 찾아오시면 알짜비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김준호 기사와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